자 게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레치녕, 정글, 니달리 가구요 상대는 오랜만에 나온 우리 노틸러스 우리 노틸러르 우리 정글 한 번 가볼게요 니달리된 노틸 우리 조합이 뭐 굉장히 안 좋아보이지 굉장히 안 좋아보이는데 찍어 누를게요 똘키님 뭐했는데 노틸 정글 누가 했나보네 노틸 정글은 한 번씩 나오잖아 피즈 오자마자 바로 뺐다 피즈 넘쎄 5초에 걸쳐 70에 고정 피할 일입히고 그동안 적의 위치를 들었는데 고통스러운 상처를 납힙니다 40% 감소시킵니다 40% 감소시킵니다 와드는 많이 아니 와드란다 이거는 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는 많이 박아주시는게 좋아요 한 15초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박고 지금 조금 늦었어요 자 빨리 가야되요 한 15초 여기 풀 넘을때 15초면 딱 딱 시간이 딱 떨어지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5개 박고 시작 개꿀이죠 이것도 부캐릭입니다 부캐릭으로 지금 대치고사 보고 있는데 지금 6승 1패고 지금 승률이 굉장히 좋아 아 아 뭐야 이거 야 너네 제대로 안쳤냐 이게 죽어야 정상인데 상탈을 몇 덜을 치 만들어와 일단 뭐 르블랑의 선전을 믿어보자 르블랑 대 피즈인데 이거 1킬 나는 쪽이 이제 계속 일 것 같애 느낌이 퍼션을 안 써도 되겠네 개 좋네 부캐릭이랑 본캐랑 이게 좀 눈이 좀 달라가지고 좋아 정글링 너무 쉬워졌어 이거 이거를 영법의 힘으로 바꿨는데 아 정글링이 진짜 너무 쉬워 아무래도 쉬웠는데 더 쉬워져가지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Q하고 선타치고 이렇게 하시면은 마나가 차죠 굉장히 좋지 이렇게 하면 그냥 빠릅니다 자 3분 아 좀 늦었네 아우씨 드럽게 느리네 쟤 저기서 뭐합니까 피즈온다 피즈온 빼야돼 어 르블랑이 어 르블랑이 어 르블랑이 블랑블랑 르블랑이 까비 이거이거 좀 어이씨 레벨업하고 이거 먹으면 되겠네요 노틸러스가 단단해서 안 녹아요 일단 기세에서 유의하기 때문에 기세 싸움이야 이런데 와드하나 봐가지고 가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탑이 없네 어 어 흠 음 있네 얘 누구야? 아 블라디지 쓰레기라고? 내가 이끌어주자 그냥 대놓고 와드 같은데 에이씨 PJ 오오오오오오오오 случа네요 어허어 노틸 와가지고 이거 어허어 갱 성공했나보네 ShimEN 반가워요 망했어요 어허어 노티로 와가지고 어...갱 성공했나보네 네 방송은 안합니다 야 이거 두마리 잡아봐 빨리 아... psi 두렇게 답답하네 브라딜 아 이거 앞에 거 잡으면 바로 들어가가지고 바로 따잖아 개모드네 진짜 오오Si 어깝에 부분은 안되네 으흐 lam 으흐으으.. 으흐 뭐 CS차이 굉장히 앞서고 있네 블라디가 CS... 다 바텀이 조금 CS가 밀리네 한번 죽어가지고 그런가 블라도 근데 우리는 미드만 봐야되요 암살자... 암살자들은 진짜로 잡아줘야돼 거기 가야되겠다 피지 가져왔네? 어우 씨... 큰일이네 이거 어디로 가냐 코르키야 아이 뭐하네 얘네들 아이 어디가 피지 어딨는데? 어 피지 온다 배자 뭐야 얘네들 아이쇼핑 매니아네 흐허허허허허 아니 무슨 씨... 보이는데서 다 왜 집을 가냐 어디갔냐 이거 누가 먹었어 이거 블라디가 먹었나? 아 블라디란다 르블랑이 먹었나? 야 트론드 뭐야 음.. 굉장히 느리고만 답답하구나 아니 허우씨 진짜 더럽게 잘 죽네 아 미치겠네 야 폭파했네 폭파? 폭파중인데 애들? 다 터지고 있는데 라인별로 아이씨 블루도 뺏기잖아 굉장히 기분이 나쁘네 여기는 호원도 안되고 애들이 좀 잘해줘야 되는데 잘해줄 애들이 아니지 야 이건 왜 안먹고 갔지 얘네들? 뭐야 이거 안어치렀어요? 뭐하는.. 뭐하는 친구야 이건 또 왜 안먹었지? 친구야 아아 피즈 한번 잡고싶다 진짜 아아 피즈 한번 잡고싶다 진짜 아 피즈 한번 잡고싶다 진짜 정신나간새끼 이거 일로 빼네 흐허허허허허허허허ㅋㅋ 같이 죽자는데 아하C 어 우리팀 이상한데 내가 이끌어주지 나 죽였으면 됐어 잘했어 아 이거 신발 뽑아가야겠다 아 진짜 신발 신다가 신발 없으면 미칠 것 같네 오 좋아 우리의 반격은 시작됐다 일단 집가서 이거랑 신발 갖고 올게요 일단 메아리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이지 이제부터 쎄요 진짜 쎄 가자 던지죠 자 한명 던지기 시작했어요 자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헬게이트가 열리기 시작했어 이기고 싶어도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게임 나올 것 같다 방어적으로 중화를 방어적으로 중화를 흐흐흐흠 음 다 이거 막자 crime 아 아 느낌 이 르블랑이 계속 던지면 이거는 게임 빨리 끝날 것 같다 어 아 이 미드나 밀지 몰라서 절로 가냐 야 애들 안 보이는데 미드 안 보여 크로스 됐네 크로스 못 밀지 망했네 일단 블라디 넘어오고 있고 아 이게 왜 죽냐 레드 아 아 이게 왜 죽어 아이 노틸러스 왜 한 방에 안 죽어 아 이게 한 방에 죽는 각이었는데 이게 안 죽어가지고 아 아깝네 아 이거 세 마리 잡을 수 있었는데 이거 야 이거 아닌거 같은데 이거 아닌거 같은데 어 맞는거 같은데 야야 니가 가면 니가 와야지 야 맞아 그렇지 나이스 이게 블라디의 최고의 장점이죠 세 마리 딱 잡았으면 이거 바로 이거 매드무비 가게였는데 못 잡았다 아 근데 이제 매드무비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분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아 아이씨 야 이거 뭐야 와드야 뭐야 이거 와 이거 개기분도어럽네 용 뺏긴거보다 더 기분도어럽네 어우 기분도어러워 어우 기분도어러워 왕이 이 타이밍인데 피지 어디갔지? 피지 어디갔니? 또 바텀가냐? 너네 바텀에 꿀발라놨냐? 바텀에 미친거 같애 밀어버리자 노틸 확정공도 있고 피지공도 있고 너는 차마 빼지 못했구나 나 레드 뺏겼어 지금 개더럽다 뭐야 이게 왜 없어? 아니 노틸러스가 저기있는데 왜 이게 없을까? 뭐지? 야 이거 뭐야? 영 줘야지 뭐 어떡해 쿨하게 줘야지 아니 뭐하는데 여기서 와아 발키리 클라스 야 발키리 클라스 오지구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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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발키리 비롱이 망갔습니다 아 저기 핑크가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레드를 뺏겼구나 와 야 피즈 잘하는데? 피즈 잘하는데 피즈 피즈 여기 여기 티어 아닌데? 나도 여기 티어 아닌데 류블랑 여기 티어네 야 류블랑 여기 티어 야 흐흐흐흐흐흐 뭐 티어 있을지 모르겠다 공을 어디다 쓰냐 그래도 미드 포탑은 지켜야되는데 아아 1,400원 아 너무 비싸 헉 애들 바텀 진짜 너무 좋아하네 일단 그래도 블라디가 내려왔기 때문에 블라디 믿고 한번 해봐야된다 이거 블라디를 믿.. 믿자 블라디밖에 없다 야 블라디 왜 레벨 13이야? 이게 뭔데? 버그야? 와아 잘한다 피즈 잘해 피즈 반응 속도가 진짜로 개빠르다 어? 아 쏘라카 으흑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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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애들아 나이스 한 마리 더 는 안되네 아깝이 잠깐만요 왜 전화가 와 중요한 순간에 잘가라 잘가라 오 창 안맞았네 아우 창이 왜이렇게 안맞는데 야 블라디 좋아 블라디가 올라오면서 자리 딱 잡아주니까 어.. 아 근데 나 마나가 없는데 야 이거 사람 아닌 애들 있어도 진짜 사람인 애들 몇 명 있으니까 이거 어 가능하네 어떻게든 버티면서 피즈 일단 노궁이고 나 마나가 없는데 어 이거 이거 빨리 묶어올게 어 이거 이거 빨리 묶어올게 어 이거 마나가 있어야 내가 뭘 하든가 말든가 하지 마나 없을 땐 그냥 블루 챙기면 되지 우리꺼니까 야 블라디는 안죽어요 저게 블라디의 최고의 장점이야 어그로 죽겠다 블라디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 어.. 블라디 있어야 돼 블라디 없으면 안돼 어.. 이 블라디 있어야 돼 이 팀의 핵심 딜러이자 어그로 리스트 어? 멈춰주겠네 참 개잘맞는데 뭐.. 마사도 뭐가 없어 맞춘 적에게 이제 르블랑이 딱 들어가면서 이제 딱 다 잡는 약간 좀 이런 시나리오 나와야되는데 자 영겁좀 뽑아올게요 얘..왜..왜 도망가? 어..쒸..왜 뭐가 무서워서 도망가지? 그니까 창과 르블랑이 이제 함께라면은 진짜 다 때를 부술 수 있단 말이에요 아..ør.. promotion 헹..undate 어..우..ophobia.. 어이거 총장 coloca야지 뭐 아우씨 저 대껏 부숴면 안되는데 얼룩 이거.. 어.. 좀 오브젝트 하나 밀리고 있고 포탑상황도 뭐 2대1 포탑상황은 뭐 같은데 피즈크면 근데 답없잖아 르블랑이 굉장히 좋긴한데 아니 르블랑이 난다 블라디가 좋긴한데 르블랑이 너무 못해 피즈에 비해서 피즈가 근데 좀 잘한다 맞지? 피즈가 좀 현지인 아닌거 같애 와 이거 봐 아니 창을 빛의 속도로 피한다니까 빛인줄 알았어 그냥 아니 너무 잘피하는데 그냥 창만 일단 맞고 들어갈때 이제 딱 어 재간둥이 쓰고 거의 이정도인데 왜냐면 창만 날려면 재간둥인데 피즈고 들어가서 형타 들어가서 따당 똥 빼고 힐 나이스 오면은 창으로 아아 뭐하냐 진짜 아니 아 잡았네 개판이야 이거 뭐야 이거 피즈 없는데 아 이거 아우씨 앞에 저기있네 야 니가 미끼 역할에 미끼 역할에 미끼 역할에 미끼 역할에 미끼 역할에 야 미끼 야 미끼 야 미끼 너는 미끼였어 개이들 페이크 그 미끼 역할 맞지 너도 똑같았다 방금 잘가라 나이스 오 좋아 야 뭐야 이거 크 크 Rev onto orsch extrater 행 자 왜가 이제 그만가 아니 뺄때 안뺄때를 구분을 못하네 사내새끼가 어? 남자는 자고를 뺄때 안뺄때 구분을 잘해야되는데 안되겠네 안되겠어 뺐네 근데 결국 피지없지? 피지만 보자 그렇지 야 믿어 믿어 비드비드 비드압박 바로갑니다 피지가 어디있어? 피지 저기있다 나있어요 피지만 없습니다 비제이들끼리 할겁니다 좀 이따가 이게 여러분들 운영이죠 이런게 운영이지 여기 뭐 한명 오지 않냐? 오야 일로오네? 와 다행이다 일로왔으면 죽었는데 진짜 이야 바텀 2차까지 가고있구요 애들 빼니깐 카정 바로치자 빼는게 나와보인다 얘들아 쓸 빼라 이제 그만하면 됐다 왜냐면 애들이 바텀으로 가기때문에 근데 여기는 제꺼에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 가정 하면서 이것도 좀 밀자 피지 어딨어 피지만 찾자 피지는 잘해 피지는 잘하다 다행이다 와 여기까지 밀어놓고 이런게 이제 운영이에요 무조건 뭐 애들이 있다고해서 달려들고 이러면 안되요 답이 없어 어어 어어 야 조냐 40원 야 이거 20원 기다릴까? 30원 이거 뭐 좀 보면서 좀 기다리자 용도 없지 지금 블루 나오네 이제 블루 챙기라고 하고 조냐 뽑고가자 야 조카 세뱃돈 준다니 내 나이가 몇 갠데 지금 야 피지 저기있다 아빠 가자 아 르블람 왜 블루라몽이야 일단 우리팀 가니까 그냥 가는게 맞아요 뭐 챙기는것 보다 일단 그냥 가자 피지의 위치만 확인해보자 피지 집갔다가 지금 여기 오겠다 근데 피지 생각보다 힘 많이 빠졌어 지금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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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블람아 니가 그런걸 해줘야지 근데 니는 뺄 것도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지 어? 빼놓은걸 생각도 안하고 돌아가면 죽는거야 잘가라 이야아 이 와중에 또 무빙의 창이 또 빛을 발하는거지 이게 바로 무빙 창이지 이야 이런네 피지 때문에 안되겠다 일단 빼자 이런네 야 벌써 먹었어? 어우 불로 먹고싶다 어우씨 깜짝이야 불..벌써..벌써 먹은줄 알았다 이 못하는 애들이 버프를 잘 챙겨요 아시죠 여러분들 못하는 애들 버프를 미친듯이 잘 챙겨 진짜 막 이런다니 우리 막 바로 먹고 있는데 빛.. 막 불로 먹고 이런다니까 이번판 좀 길어지겠는데 아씨 빨리 끝날줄 알았는데 아까 르블람 던지길래 안 던지네 아까 던지더만 이따 용쪽 가자 용 나옵니다 이쪽에서 또 전투가 또 핵심이다 그 Fragrill 피지가 중요해 피지가 중요해 토 좋겠다 marineDas rif 안에 핵심 ك 야..왜..왜 흩어져 뭉쳐 뭉쳐 한쪽으로 뭉치자 일로와 야 못먹어도 애니까 일단 뭉쳐 다 죽는다 블라딘 왜 저기있냐 피져도 위쪽 어.. 긴장되는 순간이네 여기에서의 한타가 이번게임을 좌우한다 내가 봤을때 아 루블랑 뭉히이야 왜 저기있냐 쟤 미친놈이 정혈 왔냐 정혈아 기다려봐 게임하고 있다 다 지금 기다리고있나 아..이구C 길어지겠는데 자 피즈를 무시하고 자 피즈를 무시하고 자 피즈를 무시하고 나이스 아.. 야 피즈가 뻘리다길래 나 바본줄 알았는데 와..내한테 바로 달려야겠네 다행이다 나이스 어..블라티 잘해 바로 이거 밀어주고 우리 이쪽 삼겹살이 망갔습니다 아..소렌 안나오냐 아..씨.. 소렌 좀 나오면 안되냐 아.. 피즈 나왔다 어? 야 잡고 부숴지 그래도 나이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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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이득이야 어 개이득이야 개이득 개이득이야 왜 속도가 느려보이지 어우 사장이 망갔습니다 야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거에요? 설마 아니지 다 게임하고 있죠 큰일났네 일단 공허사고 야 하은님 게임 끝났나? 운영좋아 지금 블러디 잘해 나도 잘하고 있고 나 한번밖에 안죽었네 가자 이제 미드다 어.. 이 게임은 큰일났네 혼멍 천문아이네 비밀가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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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끝났으셨어요? 조심해야돼 어우 조심해야돼 물리면 끝이야 특히 내가 물리면 끝이다 계속 창 계속 써야돼 존야있다는거 존야있으면 조금 들어가도돼요 자아 간다간다간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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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어어 나이스 야 불라디 불라디 체력차는거 봐라 진짜 극혐이다 잘가라 잘가라 어 잘가라 죽여 그렇지 야아 완벽하다 완벽해 아아 완벽할 수 밖에 없지 퀴즈 잘하던데 불라디가 더 잘하네 끝났나 이거? 어이 운전 끝나 야아 빼자 아이씨 하아 블루 개꿀이지 야 우리 블루 먹어 너는 파전 계속 치구요 밸떼 야 일로와봐 얘들아 코르키 코르키 뭐한대 이거 바론 낚시 아니면 바론각이야 이거 내가 봤을 때 바론 낚시가 좀 더 좋아보이는데 좀 늦어가지고 룰블루 룰블랑씨 아이씨 코르키 왜 안와 야아 내가 이끌어주자 야 뭐 걸렸는데 뭐 이때가 진짜 애매해 이때 진짜 잘 싸워야돼 체력 많은거 봐라 2600이다 달려갑니다 한번만 싸워서 이기면은 게임 끝이에요 이번경기도 좀 기네 왜이렇게 느려보이지 이상하게 좀 잘나왔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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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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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이스 가 가 가 가 가 뭐야 야 뭐야 이거 야 미치 개떡같다 야 미치 개떡이야 이거 야 야 야 야 배털렸다 이거 큰일났네 아 뭐야 이거 와 다 던지는데 그냥 아 지켜야지 그래도 오 잘하고 있어 와 어 믿음일순 없겠네 어 융융가자 어 바로간다 어 큰일났다 이거 잠깐만 아 알갓 어어 다 뺐네 일단 용가가야겠다 흠 이제 삼용이네 아 게임 더 길어지고 있어 뭐야 이거 조화연 환상적인 반응 속도지 저 걸렸으면 더 뒤졌어 나 이건 그냥 먹어야돼 이거는 이거는 그냥 먹어야돼 잡았다 가자 어우씨 블러디 죽으면 노답인데 야야 블러디 죽으면 답없어 우리 아 뭐야 이거 게임 왜이래 어이 게임 왜이래 진짜 아아 죽어 잡아야되는데 아아 아 목아파 아 이거 큰일인데 이거 밀리겠다 아 저게 억적이라 곧 재생선됩니다 아 이거 버킹 한개가 있다 아아 또 물리구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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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얘들아 형이 또 포문을 열었다 이니시 에이터 아니냐 내가 어? 창니시 에이터 아니냐 이게 어? 피지 일단 밑에 있고 폭죽 재생선됩니다 폭죽 재생선됩니다 폭죽 재생선됩니다 애들 다 집갔네 아아 라인클리어 드럽게 느리네 아아 아야 블라디 있어야되 블라디 그나마 지금 블라디가 제일 믿을만한데 블라디가 없으면 이거는 뭐 답이 없다 아 그리고 지금 마나가 없네 불 먹고 가야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번거 굉장히 혈전입니다 이거 한타 싸움이에요 이거 40분인데 지금 킬 대상 똑같구요 그냥 똑같애 내가 봤을때 지금 근데 우리가 조합이 밀려 좀 불안하지 블라디 개잘하네 야 피지 저기있는데 가자 피지 왜 저기있냐 공청하게 가자 피지가 피지가 이거를 캐리하나 다 네네네네 멜찍 흐흫 아 진짜 미치겠다 아 피지 없이도 지네 그냥 또 나 혼자 살아남았어 맨날 아 이거 뭐야 이게 게임 끝났네 아... 끝까지 버티고 또 버티자 어 내가 이거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어 안돼 버틸 수 있어 나는 난 할 수 있어 나 우리팀을 위해서 나는 버틸 수 있어 뭐야 야 왜 소리쳐!!! 아니 이거 왜 소리를 쳐 아니 이거 아니 저 아니 왜 아니 뭐야 우리팀 아니 저 아